보은군 사내초등학교는 21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과 연계한 별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. 본 연계 프로그램은 사내초뿐 아니라 보은군 내 모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활동으로서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과 연계해 가을철 밤하늘 천체관측 및 망원경의 구조 이해와 조립 등의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이를 통해 평소 지역적 한계로 부족한 보은지역의 과학 분야의 체험 및 관련 분야의 진로탐색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. 사내초 학생을 대상으로 한방과 후 교내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사가 하나가 되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한마음 소그룹 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험이며 이를 통하여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우리 학교와 고장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최순희 교장은 학생들이 정규시간 내 교실 안에서 수업을 통해 학습하는 것도 학교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나 지역적 한계로 인해 부족할 수 있는 과학체험의 기회를 직속기관과 연계해 보은 교육과정 모두에게 방과 후 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.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김영대입니다. 이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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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